21만 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퍼마리서치입니다. 퍼마리서치, 은, 는 2001년 3월 설립되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재생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재생바이오 전문 제약회사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 및 촉진시키는 물질인 PDR은 PN의 제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공장 설립으로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 PDRN 및 PN 제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관절강주사인 콘주란 개발, 기능성 화장품 출시, 건강기능식품 등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를 확장. 기업개요 대시 2001년 3월 설립되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재생물질 PDRN을 이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재생바이오 제약회사인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인 퍼마리서치바이오, 화장품 판매업인 퍼마리서치 H&B와 미국의 해외 제조 및 판매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의약품은 보툴리놈톡신, PDRN, 리주비넥스주 등, 면역증강제, 자닥신 등이 있으며, 화장품은 리주란 브랜드를 사용 힐러라인, 클리닉라인 등의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리엔톡스와 관절념 주사 콘주란의 판매 증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문 증가한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해외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율 하락에도 광고선전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이자 비용 등 금융 비용과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업계 내 안정적 인지도를 확보한 가운데 올리브영 입점에 따른 화장품 부문의 채널 강화, 중국 시장 확대, 신제품 관절 강주 사제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퍼마리 서치의 시가 총액은 7,53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5위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상장 주식 수는 1,011,1930주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퍼은 16.20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만 6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99원이고 추정 EPS는 5,121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23배, 3만 3,4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만 9,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1번지억원, 334억원, 52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원, 325억원, 468억원입니다. 퍼마리서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번지 24%이고 유보율은 6060.7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마리서치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700원보다 3,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5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마리서치의 종가는 74,500원이며 주가가 퍼마리서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마리서치의 종가는 74,500원이며 주가가 퍼마리서치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퍼마리서치은 거래량 82,801은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25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만 100내순주, 삼성에서 9,39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621주, 미래세증권에서 6,427주, NH투자증권에서 6,301은아홉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만 1,176주, 키움증권에서 만 2,296주, 미래세증권에서 8,693주, 삼성에서 6,71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32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2,7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4,46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퍼마리서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